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의 파일들을 로드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본 차례죠 물론 로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종적인 파일의 이름, 파일을 하나로 합칠 건지 아니면 여러 개로 쪼갤 건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output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우리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가 index.html 말고 하나 더 있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about.html이라는 파일이 있다 그리고 그럼 about.html을 일단 만들어야겠죠 만들었고 hello.webpack 여기는 hello.about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hello.index로 바꾸죠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a 태그를 서로 교환합시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들어진 그 번들 파일은 about이라는 번들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기존의 index.js 파일을 저는 예전에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about.js라고 하는 새로운 엔트리 파일을 만들고요 얘는 실행하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자 이렇게 world.hello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about.htm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about.bundle.js 파일을 public 디렉토리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엔트리 파일은 about.js고 이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을 번들링하는 작업을 웹팩에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가지 형태의 아웃풋을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webpack.comfig.js 파일을 열고요 이 파일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단 엔트리예요 즉 우리는 지금 index.js라는 파일을 번들링하고 싶고요 그리고 about.js라는 파일도 번들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중에서 엔트리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주면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매뉴얼 참고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객체로 만들고요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이름을 정해요 예를 들면 얘는 인덱스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그 다음 about이라는 이름의 엔트리 파일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웹팩은 이 두 개의 파일을 다 번들링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index.bundle.js라고 적으면 저러면 딱 하나의 파일로만 번들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번들링하려고 하는 엔트리의 이름을 여기에 오도록 하는 약속된 변수가 대문, 대괄호를 써서 여기에다가 파일 파일이라고 적습니다 name이에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name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더니 누가 방문했어요 벨을 누르시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public에 about.bundle.js 파일도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누구에 대한 거에요? 예 여기 있는 about.js라는 엔트리 파일이 의존하고 있는 여러가지 부품들을 다 번들링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자 여기에 얘는 about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도 인덱스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적고요 리로드해서 about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about에서는 world, hello 자 인덱스에서는 hello, world가 잘 출력되고 css도 잘 로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을 만드는 파트는 컨피그레이션에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보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파일 네임이 우리가 살펴봤던 그 파트에요 그래서 여기 파일 네임에 여러분이 네임이라고 쓰면 방금 우리가 했던 방식이고요 id라고 하면 뭐 chunk id라고 하는 뭐 어떤 특수한 값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hash라고 쓰면 그 파일을 hash한 정보가 들어가서 나중에 cache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파일의 이름을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든 bundling한 파일을 가공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웹팩 축하드려요 이 bir rant입니다 많이 포함하고